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고 좋은 것을 하라. 그러면 너희가 잘 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좋은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모든 원수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신명기 6장 18절에서 19절 주님,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고 좋은 것만을 행하는 자녀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말씀을 덧립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잘되고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한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잘됩니다. 아러 rev success 그리하여ала 남자 그리하여 그중 그리하여 그리하여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